자, 이번에는 예전으로 돌아가서 옛날 게임하고 옛날식으로 놀자, 아빠 옛날에... 저 이번에 마당으로 나와서 옛놀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, 이게 진짜 쉬질 않네요, 놀이들이 다섯 개 이상은 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, 생각보다 맞아요 저희, 저희, 다섯! 오! 여덟! 송우 아빠 잘하시네요 아, 야, 아홉 개도 힘들어, 너희 한 번 해봐 연습, 연습! 연습, 연습! 응, 간다 아이고, 아이고, 아파 아이고야 신발 때문에 그런 거면 좀 바꿔도 돼 나랑 바꾸자 이거? 뭐야, 사이즈가 딱 맞아 응? 자, 해봐 하나, 둘, 셋 세 개로 내가 해볼게 시작, 시작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둘, 셋 그래도 소망했네요 대박 세 개 하기 어려울 텐데 아, 나 아빠 거 한 번 사볼래 아니, 초하 누나가 신발을 갈게 아니야, 나 한 번 해볼래, 그래 아빠 신발로 한다고? 그나마 이게... 재범이한테는 아직 크긴 한데 하나, 둘 하나, 둘 하나, 둘 아니, 지금 신발이 올라갔어 더 가 두 개 침묵 이거 좀 침묵아 너네 진짜 못하네 이건 나도 잘해 이걸로 가자 금발 보면 끝나는 거 알지? 이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, 나 이거 뭔지 알아 우리 학교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, 재범이, 재범이, 재범이 1단계가 어디야? nawet 앞에 됐어, 자 2 콧 벌면 안 돼? 이거 손 벌면 안 되잖아요 오! 아, 이거 알 겠어 재범이가.. 아니, 재범이가.. 잘하는데요, 땅감하게? 잘한다 잘한다 대박, 되게 잘한다 저렴해요 뜨거워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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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뜨거워 뜨거워 반전한 뒤꿈치죠 오 parti!! 뭐야 진짜로..? 녀석 많으셨다 정수연씨. 오늘 할 수 있겠어요? 시현씨 좀 힘들어할 것 같아요. 어읬 준비! 시작! 호위! 호위! 거위에ٓ8 여기 밟았다. 이 정도까지 했는데! 바를 왜 이렇게gan! 깜짝 놀랐어. 나 옛날 거라고 그랬어도 되게 싫어할 줄 알았어요. 왜냐면 매일 이렇게 전자제품이나 이렇게 디지털 된 걸 갖고 놀다가 완전 뭐 이거는 레트로도 완전 레트로잖아요. 근데도 잘하기래. 야, 애들이 그러고 또 좋아하잖아요. 역시 사람은 움직여야 돼.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남기네요.